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뿐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다 벌받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이롭게 된 거예요 십자가 못받게 죽어도 죄인 죽기 전에도 죄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사였어요 눈처럼 이게 싫어서 깨끗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육체가 끝나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